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자 우리 노쟁이 배우님 손을 좀 포즈를 바꿔서 왼쪽 다시 한 번 가다보니까 손 아프를 예쁘게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블랙과 화이트가 괜찮으며 노쟁이 배우가 무대 위로 오르셨는데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왼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자 우리 노쟁이 배우님 손을 좀 포즈를 바꿔서 왼쪽 다시 한 번 가다보니까 네 손 아프를 예쁘게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화를 구하기 위해 진진하는 남산의 파트 왼쪽까지 감사합니다.